두 번째는 라디오예요. 제가 가끔 듣는 프로가 있는데 그거 들으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. 거기서 들은 내용 할머니가 지하철 타셔서 노약자석 앞으로 앉으려고 딱 갔더니 벌써 아가씨가 앉아 있어요. 아가씨 여기 노약자석인데 일어나지 그래? 어머 아줌마가 무슨 할머니예요? 야 젊어 보이지 나 할머니야.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아줌만데요. 이런 거예요. 할머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야 일어나면 일어날 것이죠. 어서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쳐다봐 이랬더니 어머 아줌마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? 할머니가 더.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. 어머 아줌마 아줌마는 머리에 피 마라서 산 사람 봤어요?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어서 눈을 부릅떠 그랬더니 그럼 부황떠요.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를 보내셨는데 저는 이걸 듣고도 웃었지만 지하철 타고 또 웃었어요. 노약자석 대신에 2년 동안 이런 스티커. 젊은이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오? 어느 자석 앞에는 꼭 여기 앉아야겠어요. 이렇게 쓴 거예요. 이렇게 쓴 문구 앞에는 젊은이가 못 앉아 있습니다.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오는데 앉아있으면 네 탐나요. 굉장히 탐나오하기 때문에 얼마나 눈총이 따갑겠습니까? 요즘은 이렇게 바꿨어요. 노약자석이 그대를 유혹할지라도 딱 30년만 참으세요. 이렇게 써놨어요. 이걸 보는 많은 분들은 아 28년 남았네. 27년 남았네. 하겠죠. 어느 자석 앞에는 당신이 50년 후에 앉을 자리입니다. 1층을 가는 문구.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노인장에 갔습니다. 너 요즘 왜 콧백이도 안 비쳐. 나 손잡으러 너무 힘들었어. 야 내가 손자를 안 보고 편안히 지내시는 방법 네 가지만 일러줄게. 첫 번째 아이에게 사투리 가르치면 절대로 해. 안 맡긴다. 이 예민한 새끼 간단 새끼는 안 맡기고. 두 번째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씹다가 먹인대요. 더럽다고 안 맡기고. 셋째 아이에게 화투를 가르치지. 화투를. 안 좋다고 안 맡기고. 넷째 아이가 이렇게 코로나나 밥 먹다 아니면 걸레질 하다가 걸레질 싹 닦아준대요. 더럽다고 안 맡긴답니다. 요즘 다섯 번째도 생겼어요. 얘야 애 영어학원 보내지 말아라. 내가 가르칠게 하면 절대로 애야 안 맡긴대요. 발음 나빠진다고. 할머니가 키운 아이들은 쓰는 단어가 다르답니다. 할머니 친구가한테 인사해라. 좀 더 노시다가 가시지 이런대요. 제 아들도 시어머님이 키워주셨거든요. 유치원에서 다섯 살 때 전화가 왔어요. 어머니 얘는 쓰는 단어가 달라요. 왜요. 너 어제 왜 유치원 결석했냐. 꿈자리가 뒤숭숭숭. 선생님 오늘 집에 빨리 갈래요. 왜. 손발이 쫙 깔아져서 이랬대요. 그런데 아가씨 내가 걸어온 길이고 시어머니 내가 걸어갈 길이다. 나도 아들이 있으니 어떤 시어머니가 될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시어머니에는 애틋한 마음도 생기거든요. 예를 들어 너는 그러니까요. 사과의 마음으로 부서지 arrivается. vamos 빨리 바로 이 식사에 제공하면 제공한 아이스크림에 대한 desejo의 마음으로 부서지 사실은 사과의 마음으로 부서지않고 그는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